도착 오 잘 구혔네 오 와 와!! 어떻게!! 어떻게!! 정화연 다음주에 뽀뽀하는거 그래 그래? 알았어 너 커져도 형아랑 뽀뽀해 꼭 네 이제 엄마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말리지 마. 알았지? 이끄고 봐. 오 이빨 빠진 손인 줄 알았어. 아 아 너무 어려워. 엄마가. 엄마가 안 먹어줘서? 엄마가 안 먹어줘서 엄마가 먹으면 있는 거야?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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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감자튀김 하나만 먹어도 돼? 고마워. 케찹 찍어도 돼? 고마워. 아이세는 탄생. 그냥 이빨. 엄마가 안 먹어주는 거야. 아빠. 엄마가 안 먹어줘. 엄마가 안 다이어트할 거야. 엄마가 안 먹어줘. 엄마가 안 먹어줘. 엄마가 안 먹어줘. 엄마가 안 먹어줘. 엄마는 에이니스 부징어. 나뭇잎 나뭇잎 영 Wang 나뭇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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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극 부모님 마셔 뜨거워? 아빠 딱딱 어머님이 주신 도라지인데 죄송합니다 마늘 하나 고춧가루 3티 하나, 둘, 셋 고춧가루 3개 간장 2개 이럴 때 참 애매하지 하나, 둘 식초 하나 식초가 없네 고춧가루 3% 고춧가루 2개 고춧가루 2개 고춧가루 3개 앙 앙 해봐 앞니로 하면은... 앞니 날라간다 오늘 내가? 아니 아니? 어때? 그냥 그래? 응 보기에는 비주얼이 엄청 좋아 보여 근데 맛은 그냥 그래 엄마 엄마 안 보여 어머!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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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나 엄마 엄마 울지 마세요 위치님 맛있어 짱 맛있어 맛있어?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기가 없어야 되는데 물기가 많네요 치즈는 던져먹어도 되겠지? 이제 오랜만이야? 짱이지? 왜? 이제 나도 우와 치즈가 다 녹았어 우와 우와 엄마 이거 거미를 했어 엄마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? 응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아 맛있게 방금 졌다 어? 그러다 뽀뽀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래 형제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야 장아이가 다음끼리 뽀뽀하는 거지 그래? 알았어 너 커져도 형이랑 뽀뽀해 꼭 네 영롱하네 너무 괜찮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우와 어떡해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 먹었어? 네 다 먹은 거야? 응 이거 좀 더 먹은 거야 어 커피 한잔 먹으세요 다 먹은 거야 이거 아니 그러게 왜 얼음이 안 녹았지? 오마이갓 괜찮아 먹다가 이빨 빠지는 거 아니야? 이거 나도 내일 불로 태워버릴 거야 국자로 부어줍니다 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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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야 9,000원짜리 맛이 어떨까? 9,000원짜리 맛이 어떨까? 원래 나 다 졌어 나 다 졌어 너 이빨 괜찮아? 응 오 잘 부었네 왜 안 돼? 다 졌어 다 졌어 다 졌어 다 졌어 다 졌어 맛있다 음 다 졌어 다 졌어 아니 나이 먹으니까 박자가 트럭 박자가 되네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하는 거야 분위기 좋게 다 졌어 다 졌어 다 졌어 다 졌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